네 인사드리겠습니다. 16편이 잠깐 보시면 거기 이제 뭐가 있냐면 동일 원점수 대비 표준점수 100분위 비교추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 아이들이 내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 경쟁하는 아이들이 점수를 어떻게 받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럼 실제로 이제 9과라는 과목을 가만히 보면 1등급이 96점까지 였대요. 그럼 실제로 다 맞은 아이가 100분위가 99고 4점 빠진 아이가 100분위가 96이니까 이 과목은 실제로 표준점수나 100분위는 별로 유불리가 없죠. 그죠 점수가 거의 일정하게 내려가니까 근데 이제 2등급 커트라인이 89인데 91점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까지 비교를 해보면 100분위도 똑같이 9점 정도가 빠지 10점이 빠지고 표준점수도 약 10점 정도가 빠지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9과라는 과목을 2등급 안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표준점수가 유리하냐 100분위가 유리하냐라고 생각했을 때 그다지 유불리가 없어요. 그죠 근데 옆에 이제 수학비를 가만히 보면 수학비는 90의 100분위를 받는 아이들이 몇 점이냐면 85죠. 그죠 그럼 실제로 이제 이 수학이라는 건 표준점수 차이보다 100분의 차이가 더 커져요. 실제로. 뭔지 이제 가시죠. 표준점수 차이가 100분의 차이보다 더 크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제 이런 여러가지를 비교를 한번 해보면 내가 표준점수가 유리할까? 100분위가 유리할까? 이런 여러가지를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올해는 작년보다는 100분위가 유리하다라고 판단하는 아이들이 줄어들 거예요. 그 왜 100분위가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친구들이 더 줄어들 거냐면 올해 이제 탐구가 두 과목인데 최상위권 아이들은 탐구를 두 과목을 다 잘 본 아이들이 꽤 있죠. 근데 조금만 밑으로 내려가면 우리가 속된 말로 영고대 중하위권 대학을 써야 되는 아이들부터는 탐구를 두 과목을 다 잘 본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왜요? 지난해까지는 탐구를 세 과목을 봤다가 이제 올해 두 과목을 보는 환경으로 바뀌다 보니까 작년에 세 과목 볼 때는 우리 아이들의 점수가 한 과목은 일반적으로 버려줬죠. 왜요? 서울대만 세 과목을 반영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서로 상부상조를 했던 거예요. 내 한 과목을 시험을 못 봐서 다른 아이들 바닥을 깔아주고 내 과목은 다른 아이가 밑을 깔아주고 상부상조를 하니까 과학탐구 성적이 지난해까지는 잘한 거 두 과목을 뽑으면 꽤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올해는 실제로 이 두 과목의 점수를 다 더했을 때 다 잘 봤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 숫자가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럼 실제로 그냥 백분위 반영하는 대학도 그렇고 이 탐구를 변환점수로 사용할 때에도 백분위로 활용을 할 때 조금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조금 있을 거다라는 게 첫 번째 제가 점수 보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 넘어가도록 하고 23페이지를 잠깐 넘겨보시면 23페이지에 뭐가 있냐면 실제로 이제 내 점수 때의 아이들이 국어, 수학, 영어 탐구를 평균적으로 어떤 식으로 받는지가 오른쪽에 네 칸이 자연계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가 만약에 510점을 맞았다라고 하면 이 510점을 맞은 아이가 실제로 국어라는 과목은 125.4를 받는다라는 거고 수학은 127.6 이 성적이 옆으로 쭉 있죠. 그럼 실제로 이제 생각을 잘 해보면 내가 잘 본 과목이 어떤 아이는 수학, 영어일 수도 있고 어떤 아이는 수학, 과학일 수도 있고 어떤 아이는 국어, 과학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나눠지게 되죠. 아이들이 그럼 실제로 이걸 가지고 아이들이 원서를 쓰게 될 텐데 이 원서를 쓰는 패턴이 첫 번째 이제 어머님들과 학생들이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이제 제가 하나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25페이지에 있는 건 100분위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작업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자료는 쭉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중상위권 설명회는 이것저것 설명회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최상위권 관련해서 얘기를 안 해서 오늘은 이제 상위권에 관련된 내용을 위주로 먼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자료집에 몇 페이지를 잠깐 먼저 보시냐면 100페이지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00페이지에 뭐가 있냐면 수능 성적대별 지원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있고 오른쪽에 보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표준 점수의 변화라는 게 나와 있는데 실제 올해 이제 자연계의 국어라는 게 작년보다 표준 점수가 5점이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최고점은 작년에 국어가 굉장히 쉬웠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이라는 과목은 표준 점수가 1점이 내려갔고 영어라는 과목은 B형의 특성상 5점이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고 탐구는 지난해 너무 쉬웠기 때문에 올해 점수가 꽤 올라갔습니다. 실제로 이제 점수를 4개 영역을 다 맞은 아이의 점수를 비교를 해보면 지난해보다 조금 올라가요. 근데 물론 여기 하나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저희 학원에서 이번에 다 맞은 아이도 물원생투를 선택했기 때문에 얘는 표준 점수를 다 맞았을 때도 최고점이 얼마 안 돼요. 그죠? 그럼 제일 높은 친구들이 누구냐? 생명과학원 화투 선택한 아이들이나 이렇게 실제로 화투를 선택하거나 이렇게 어려웠던 과목을 선택을 해야 표준 점수가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실제 이 의미는 별로 없어요. 탐구는. 그럼 가장 의미 있는 건 국어, 수학, 영어인데 아, 여기에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국어가 어려워졌구나. 라는 거죠. 그럼 실제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작년에, 작년에 아이들이 고려대학교라는 대학교가 작년에 처음으로 우선선발이라는 걸 실시하면서 연세대학교하고 달리 국어를 빼줬어요.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 방법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죠. 수능 보기 전까지는. 근데 수능 시험을 딱 뚜껑을 열었더니 국어가 더럽게 쉬운 거예요. 그럼 실제로 이걸 빼고 반영을 하는 거와 집어넣고 반영하는 게 점수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그럼 실제로 사람 심리가 뭐가 있냐면 와, 국어를 정말 못 본 애들은 이 우선선발을 노릴 테니 우선선발 합격선이 높아지겠구나. 첫 번째 이렇게 생각을 해요. 두 번째 일반 선발은 2, 3, 2, 3으로 뽑는데 모집 인원이 20명이면 우선으로 70%를 뽑으니 6명밖에 안 남네. 와, 여기도 불안하구나. 그래서 깊이 대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작년에 고려대학교가 자연계열이 대다수 학과가 점수가 무지하게 내려갑니다. 왜요? 사람들이 지원하는 패턴이 똑같으니까 근데 국어라는 과목이 쉬웠기 때문에 연세대 지원을 할 때 별 부담이 없는 거죠. 작년에 반영 비율을 우리가 고려하고 국어가 쉬우니까 근데 올해는 양상이 좀 달라졌어요. 그렇죠? 국어가 지난해보다 훨씬 어려워진 거죠. 그럼 실제로 이제 올해는 조금 더 고려대로 이동을 할 만한 아이들이 늘어난 거죠. 그럼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을 시험의 특징에 따라서 고민을 첫 번째 해봐야 된다. 라는 게 제가 첫 번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성적을 보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움직여갈까 이런 고민을 하나 둘씩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첫 번째 이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잠깐 넘겨보면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면 중간에 표가 있는데요. 오른쪽이 자연계열이요. 네 개 영역 점수를 다 도했을 때 표준 점수 100분위를 쭉 비교를 해봤는데 숫자로 한번 우리가 계산을 해보자고요. 거기 지금 222등이라는 게 있어요. 222등이라는 게 있는데 오른쪽에 234등이 있어요. 그럼 등수가 이제 12등밖에 차이가 안 나죠. 그럼 수준이 거의 비슷한 추정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이 아이들 점수를 비교하면 작년보다 6점이 내려갔어요. 근데 왜 이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실제로 서울대를 선택하는 아이들의 상당수가 투 과목을 다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제일 집단이 많은 건 생명과학 투인 거죠. 나머지 인원을 다 도해도 생명과학이 더 많아. 예를 들면 이렇게 되면 대다수 아이들이 생투를 선택했다고 가정을 하고 표준 점수를 뽑아버리니까 올해가 훨씬 낮아 보이는 거죠. 뭔 얘기인지 가시죠. 그 밑에 쭉 내려가면 등수가 쭉 나와있는데 밑으로 내려가면 실제로 이제 작년 점수와 올해 점수가 점수가 점점 점점 비슷해집니다. 그죠. 510점대까지 내려가면 점수가 작년과 올해가 비슷해져요. 등수가.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입구 학생들은 국어라는 과목은 지난해보다 점수받기가 쉬운 환경이었어요. 왜요? 지난해보다 문과 상위권 아이들만 B형으로 싹 빠져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자연계 아이들과 예체능계 아이들과 문과 일부 하위권 아이들이 같이 시험을 어우러져서 봤으니 바닥이 공고해진 거죠. 국어는 일반적으로 등급받기가 더 쉬워진 거고 수학도 점수받기가 더 쉬워졌죠. 왜요? 만오천명이 작년보다 늘어났으니까. 원래 작년에는 자연계의 중위권 아이들이 이 수학 A로 이탈을 했어요. 왜요? 국민대, 세종대 이하의 대학교는 수학 A를 해도 지원이 가능했으니까. 그런데 올해니까 막아진 거죠. 그래서 가천대까지 경기대까지 B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니 인원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두 과목은 성적받기가 쉬워졌는데 반대로 영어는 굉장히 성적받기가 어려워졌죠. 하위권 아이들이 30%가 빠졌으니까 과학탐구도 굉장히 받기가 어려워졌죠. 실제로 두 과목은 어려워지고 두 과목은 쉬워졌는데 난이도를 그대로 비교를 하면 올해 점수가 더 떨어져야 돼요. 왜요? 국어랑 수학은 수학 15,000명 늘어났으니까 10%도 안 되는 인원이 늘어난 건데 영어는 하위권이 30% 빠졌으니까 빠진 폭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렇죠? 국어라는 과목이 문과 상위권 아이들이 빠져나갔다고 하지만 과학탐구라는 과목은 세 과목을 응시하는 거랑 두 과목을 응시하는 거는 아이들 숫자가 33.3% 이상이 빠져나가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왜요? 20만 명, 25만 명이 과학탐구를 본다고 하면 세 과목 볼 때는 75만 명이 보는 거랑 거의 똑같은 거죠. 그럼 100분이 100이 7,500명 이상이 나와야 되는 건데 올해는 이제 두 과목이니까 50만 명으로 줄어버린 거니까 숫자가 줄어서 원래 올해 합격선은 지난해 합격선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첫 번째 염두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문과 친구들은 문과 친구들은 대학에서 상담해 주는 상담 툴을 가지고 상담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왜요? 이 대학들이 아직까지도 작년 입시 결과를 가지고 상담을 해주는데 작년 입시 결과를 가지고 상담을 하면 갈대학이 하나도 없어요. 문과 아이들은. 왜요? 국업비도 등급 맡기 어렵죠. 영업비도 어렵죠. 사회탐구도 어렵죠. 수학도 인원이 줄었죠. 소위 말해서 다 인원이 줄어서 다 성적이 내려가야 되는데 대학은 지난해 결과를 가지고 상담을 하니까 이 아이들이 봤을 때는 갈대학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과 친구들은 지난해 입시 결과를 가지고 상담을 했을 때 만약에 대학이 작년 결과랑 비교를 해봤더니 가능할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 완전 안정이 돼버리는 거고 좀 불안한데요? 라고 하면 거의 진짜 불안불안하게 합격할 수 있는 합격할 가능성은 더 높은 이런 수준이 될 거기 때문에 이 얘기를 잠깐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3페이지를 잠깐 보면 103페이지를 잠깐 보면 대학별 환산 점수라는 내용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의 하나가 뭐냐면 이 탐구 환산 점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내 점수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아까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잠깐 교무실에서 잠깐 앉아있는데 어저께 왔었던 문과 여학생이 뛰어왔어요. 그래서 숙명여고를 다니는 여학생인데 오늘 학교에서 상담을 했는데 큰일 났대요. 갈대학이 하나도 없대. 그래서 성적표를 저한테 딱 드리면 이뤘는데 문과인데 국어랑 영어가 백분위가 91이에요. 수학은 96이고 어? 그럼 괜찮은 거 아닌가요? 성적이? 그래서 제가 딱 봐가지고 야 이거 한국에대쯤 쓰면 되겠네.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는 동국대, 건국대가 어려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랬냐면 얘가 탐구를 못 봤어요. 탐구를 못 봤는데 이 선생님들이 상담을 하는 툴이 뭐냐면 어디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단순 표준 점수 총합을 가지고 상담을 그냥 하니까 이 아이는 탐구를 굉장히 못 봤는데 상당수 대학교는 문과는 탐구가 10% 또는 15%밖에 반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반영 비율이 낮은 감옥을 못 봤으니까 유리해진 거죠. 이 반영 방식을 잘 고민을 하시고 내 점수가 유리한 대학교를 찾아 나가셔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 굉장히 찾는 방법이 쉬워요. 그래서 이건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4위권부터 쭉 한 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올해 자연계의 가장 큰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카이스트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정시 모집에. 지금 현재는 30명을 뽑는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한 80명쯤은 뽑을 것 같아요. 이제 수시 2월 2년 넘어오고 나면 그럼 카이스트는 가나다군하고 다른 거죠. 그럼 가나다군하고 또 다른 게 광주과학기술원 예전에 이런 데는 가외로 지원이 가능했어요. 올해는 이제 처음으로 카이스트가 수준이 얼마 수준에서 합격선이 일어날 건가 이게 또 관심사이기도 해요. 보편적으로 사람들의 생각은 연대공대 중상위권학과랑 똑같을 거야.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더 높아질 수도 있을 것 같고 낮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됐건 한 번 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전형이 또 하나 생겨있기 때문에 아 이것도 놓치면 안 된다는 게 첫 번째인 거고 두 번째 이제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울대 선발방법 변화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올해 이제 처음으로 내신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그 내신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는 실제로 이제 이 서울대학교를 지원을 포기해야 되는 이유를 가진 아이가 굉장히 줄어든 거죠. 그럼 여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아이는 투과목을 선택하지 않은 아이 동일 원투를 선택한 아이 이 아이를 빼고는 누구나 다 점수만 대면 서울대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었어요. 작년에 예를 들어서 내신이 3등급 밑으로 내려가면 내가 내신에서 2점, 3점, 4점 이상의 점수가 감점이 되니까 에이 씨 안 되겠다. 그럼 이 아이들이 이탈을 해요. 인기 있는 학과를 쓰려고 했던 아이들이 내신이 너무 변별력이 높아져서 학과를 낮춰야 되면 지방의대를 쓰거나 그죠? 서울대 밑에과를 써야지 원래 정상적인 아이가 내신이 불리하면 성융한대 반도체라든지 한양대 에너지 미래자동차 등등으로 이탈을 했던 거죠. 작년에는. 그런데 올해는 실제로 서울대학교가 경쟁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죠? 내신이 빠져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는 내가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아이들이 늘어난 거죠. 풀이. 그런데 이 대학교가 고맙게도 원서협수를 나 홀로 제일 먼저 해줘요. 그럼 실제로 가장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아, 서울대학교가 경쟁률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대학교가 굉장히 큰 영향을 받겠구나. 그럼 극단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서울에 있는 의대가 모집인원을 다 도하면 약 300명쯤 돼요. 그런데 여기서 서울대 의대가 35명을 뽑아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정시모집에서 서울권에 있는 의대를 가려고 하면 몇 등쯤 해야 되냐 하면 500, 600등쯤 안에 들면 서울에 밑에 있는 의대는 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왜요? 수시로 빠져나간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부 아이들은 의대를 안 가겠다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작년에 저희 학원에 있는 애도 나군의 서울대 수리물리과학부를 쓰고 가군의 연세대 의외과를 썼는데 얘가 연세대 의외과는 수석이에요. 왜냐하면 탐구 두 과목까지 다 맞았었거든요. 그런데 버려버렸어요. 나는 우리나라 최초로 노벨 물리학자 상을 받는 사람이 될 거라고 서울대를 선택했어. 이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내려간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만약에 이런 거죠. 나군의 서울대 의외과가 평균 경쟁률이 5대 1 가까이가 돼요. 매년. 5대 1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아 그럼 35명 뽑는데 5대 1이면 165명이 일반적으로 지원한다는 거죠. 와 근데 올해의 사람들이 미쳤어요. 그래가지고 막 지원해. 그래서 만약에 10대 1이 돼버리면 350명이 글로 싹 빠져나간 거죠. 그럼 물론 이 아이 중에서는 허수도 있어요. 물론. 애씨 그냥 한번 쓰고 재수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가 일부 있을 수 있지만 대다수 아이들은 대점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쓰는 거겠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쓰는 거겠죠. 그럼 이렇게 쓰면 제일 영향을 받는 게 어딜까라고 생각하면 한양대 의대랑 중앙대 의대가 나군에서 아이들을 뽑으니까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받겠죠. 아 그럼 여기는 합격선이 생각보다 내려갈 수 있죠. 원래 한대 의대나 중대 의대를 써야 되는 애들까지 끌려 올라갔으면 근데 또 하나는 있어요. 서울대 의대가 이렇게 경쟁률이 높아지면 원서를 딱 끝나고 나서 사람들의 심리가 어떨까요? 허탈감으로 점철됩니다. 큰일 났다. 그럼 이때는 이제 가군의 원서를 쓸 때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바뀌어요. 와 작년에 연세대학교 의외과 합격선 받더니 더럽게 높아. 그럼 올해는 또 똑같이 높으면 여기도 떨어지겠네? 내리자. 내리자. 이런 심리가 발동할 수 있죠. 그럼 실제로 가장 첫 번째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제가 의외과로 예를 들었지만 나머지 공대나 나머지 농대 모든 학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경쟁률이 치솟아 올라가 버리면 그 다음 레벨에 있는 대학교를 아이들이 원서를 쓸 때 굉장히 신중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둘 다 다 떨어져 버리면 큰일 나니까. 이런 여러 가지 심리를 고민을 하고 원서를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상위권 친구들은. 서울대가 선발 방식이 바뀌었다는 이 내신이 빠진 거가 당연히 경쟁률이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놨는데 이게 얼마까지 올라갈 거냐라는 이 경쟁률이 굉장히 다른 쪽에도 나비효과처럼 반응을 할 거라는 게 가장 또 하나 명심을 하셔야 될 내용이다라는 말씀을 잠깐 드리면서 그 밑에 표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작년에 이제 이 서울대학교를 대체할 만한 학과를 쭉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경희대 한의외과를 가만히 봤더니 경희대 한의외과가 경쟁률이 6대 1이었는데 115.8%가 빠졌대요. 그럼 실제 경쟁률은 5대 1 이하로 내려간 거죠. 그부터 이제 한양대학교 미래자동차를 봤더니 268, 두 바퀴 반 이상이 돌아버린 거예요. 그렇죠? 계속 합격자 발표가 일어나니까 실제로 올해 서울대로 더 많이 빠져버리면 이거의 경쟁률이 내려가고 똑같이 추합 비율이 빠져버리면 합격선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나군의 원서를 쓸 때에도 이런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걸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면 106페이지에 6번에 밑에 표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자연계를 보면 올해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의 변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들이 조금씩 조금씩 선발 방법을 바꾼 대학교를 여기다가 쭉 집어넣어놨습니다. 쭉 집어넣었는데 가장 크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매비 때 한양대학교가 올해 반영 비율을 10, 40, 30, 20으로 바꿨어요. 이걸 실제로 대학이 물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바꾼 겁니다. 올해 한양대 입학처장은 머리가 진짜 좋으세요. 완전히 통계적으로 능통해서 그래서 원래 이 탐구 환산 점수도 매년 서울대가 발표하면 4시간, 5시간 했다가 연대 발표하고 1시간 후에 고대 발표하고 그다음에 한양대 발표하고 대학이 서울대를 모방해서 발표를 쭉 했었는데 올해는 한양대가 그냥 제일 먼저 발표를 해버렸어요. 실제로 서울대가 발표했는데 유사해요. 별로 차이가 안 나죠. 그러니까 이 양반이 통계적으로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선도하시는 걸 너무 좋아해요. 이 방법은, 이 올해 선발 방법은 굉장히 아이들한테는 매력적인 선발 방법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학이 만오천명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지난해보다 수학은 아이들이 잘 봤다라고 판단하기가 용이하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탐구는 잘 봤다라고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두 과목 다 잘 본 아이는 고대나 연대 가면 돼요. 30%씩 반영을 하니까. 그런데 고대 연대가 탐구 때문에 어렵겠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는 한양대가 딱 자기 조합으로 맞는 거죠. 그래서 이 반영 방식을 가만히 보면 이 대학교가 아이들이 많이 몰려갈 건가 적게 몰려갈 건가가 어느 정도 추정이 된다라는 거죠. 또 원래 자연계 아이들은 물론 국어를 굉장히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 친구들이 의대 가려고 하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원래 자연계 갈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엄마, 아빠가 강압적으로 자연계를 보냈어. 문과 성향인데. 이런 아이들 빼고는 대부분 국어를 싫어요. 그러니까 국어 반영 비율까지 낮으니까 또 유리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실제로 올해 한양대학교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경쟁률이 일반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구나. 이런 비율을 보면 가만히 그런 게 추정이 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위에 이화여대가 있어요. 두 칸 위에. 두 칸 위에 위화여대가 있는데 그 바로 위에 있는 중대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중앙대는 지난해까지는 20, 30, 30, 20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어 반영 비율이 더 높았는데 이 중앙대 입장에서는 이런 고민을 한 거죠. 우리보다 레벨이 높은 대학교라고 인정을 할 수 있는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성균관대 등등이 모조리 다 23, 23의 반영 비율 형태를 취했어요. 그런데 우리만 23, 23이야. 이러면 실제로 어떤 고민이 생기냐면 원래 중앙대의 주력군은 나군이죠. 나군에서 아이들을 받아들일 때 반영 비율의 조합이 안 맞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아이들이. 그러면 기피대학이 될 수 있으니 쫓아가자. 하고 쫓아갔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중앙대쯤 써야 되는 아이들이 진짜 탐구를 두 과목을 잘 보는 아이들이 얼마나 될까. 제가 봤을 때는 확률적으로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반영 비율이 아이들한테 지난해 합격선보다 올라갈 건가 떨어질까를 주도 면밀하게 한번 고민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이화여대는 위에 25, 25, 25, 25, 25야. 변태죠 이거. 자연계인데. 그런데 이거 당연한 거예요. 여학생들을 뽑으려고 하면 여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수학이 낮아요. 자연계 아이들이. 워낙 남학생들이 수학 점수가 높은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수학 반영 비율을 높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자연계를 뽑는데 수학 반영 비율을 낮춰 그 명문대학교 반영에서 자기들이 인정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 어쩔 수 없이 똑같이 가는 거예요. 지역에 있는 의대들이 똑같은 대학교가 많죠. 영남대 의대라든지 저쪽 지역에 있는 데 가면 다 25%예요. 그럼 이런 대학교에 가장 주력을 하는 친구들이 누굴까? 국어나 영어 이런 과목을 잘 본 친구들은 이쪽으로 몰려가겠죠. 그럼 실제로 이제 이화여대라는 대학교를 여학생들이 봤을 때 써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아이는 당연히 국어, 영어 잘 본 아이들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탐구가 실제로 얼마나 점수를 내가 유지했는가 이게 고민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반영 비율이 실제로 아이들한테 어떻게 움직일까를 주도 면밀하게 고민을 하시면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107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의외과가 바뀐 내용을 또 한 번 쭉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선발 방법이 바뀐 대학교가 7개가 있어요. 7개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대학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대 천안이에요. 이 단대 천안이 미쳤어요. 그렇죠? 의대가 탐구를 한 감옥밖에 반영을 안 해. 그럼 실제로 이 대학교는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나는 이 의대는 가능해 라는 지원 풀이 만들어지죠. 난 여기가 아니면 의대를 못 가.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쓰겠죠. 왜요? 탐구 한 감옥을 90 이하로 내려 맞으면 다른 감옥이 높아도 의대를 가기가 어려운 점수로 바뀌어가니 와 단국대 천안 캠퍼스는 의외과는 나를 위해서 치의외과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선발 방법을 바꿔줬구나. 몰려가겠죠. 그럼 이렇게 몰려갔을 때 합격선은 당연히 올라가는 거예요. 더 큰 문제가 뭐냐. 이렇게 올라갔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올라가는데 빠져나가지도 않아요. 합격선이 올라가는 건 좋다 이거죠. 올라갔는데 애들이 다른 데로 이탈을 해주면 좋은데 최초합이 높으면 이탈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죠. 그럼 여기서 이탈해야 되는 대학은 탐구 반영 비율이 낮은 대학교를 써야 되는데 그런 대학교가 거의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작년같이 순천향대 의대 이런 대학교가 탐구를 10%만 반영을 했어. 작년에는. 그럼 작년에는 이 순천향대학교는 국수영에서 국어영어 퍼펙트에 수학이 100분위로 95, 96을 겨우 1등급 커트라인 금방에 있는 애들이 수학 때문에 의대를 못 가요. 원래. 순천향대학교 100분위 반영하면서 탐구 낮춰주고 국어영어 반영비를 높으니 오케이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실제로 작년 선발 방법대로 그대로 유지가 됐다고 하면 단국대 천안하고 순천향대학교가 서로 대체제 역할을 했을 텐데 이 망할놈이 대학교가 바꿔버렸어요. 이런 여러 가지 영향력을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 얘기를 잠깐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107페이지 밑에 볼게요. 올해는 정말 고등학교 3학년 자연계 친구들은 속된 말로 겁이 없어요. 와 무슨 제수를 진짜 겁없이 선택을 해요.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서울에서 굉장히 친한 대학교가 성중관대 서강대 중앙대 한양대 이 밑에 있는 대학교는 다 친해요. 저랑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굉장히 자주 하는데 제가 이제 오늘 처음 아침에도 통화를 할 때 어디랑 통화를 했었냐면 성중관대랑 통화를 했어요. 첫 마디가 제가 뭐였냐면 니네 미쳤니? 라고 질문을 했어요. 왜냐면 삼성장학금의 기준이 너무 올라갔어요. 올해 작년에 비교해서 그래서 야 이렇게 삼성장학금을 많이 작년에 퍼줬었는데 왜 이렇게 올렸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담당하는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자면 나는 반대했는데 대학에서 책임 있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는 장학금을 주려고 하는 거지 등록금을 깎아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작년에 합격한 아이들은 문과 학생들은 80%가 다 장학생이에요. 지금 성중관대대학교 다니고 있는 아이 중에 정시에 들어간 아이가 자연계도 50% 가까운 아이가 다 장학생이에요. 장학기준이 낮다 보니 실제로 아이들이 등록금을 별로 안 내고 다녀요.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올해 싹 올려버렸어요. 위로 그러면서 어떤 장학금을 더 줬냐면 한 달에 50만 원을 용돈으로 주는 정말 성적이 극상위인 아이들 옛날에는 반도체나 소프트웨어만 50만 원 30만 원씩 줬는데 모든 학과로 다 풀어버렸어요. 그럼 성적이 높아야 돼. 이렇게 이제 진짜 장학 혜택으로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작년까지 성균관대학교라는 대학교가 아이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크게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군에 쓰는 아이들은 저를 붙여주세요. 라고 쓰는 아이들인 거지만 나군에 쓰는 아이들은 여기는 되겠지 라고 쓰는 아이들이에요. 가군에 고대나 연대나 한양대를 붙고 싶은데 만약에 떨어지면 성대는 붙겠지 이런 심리상태 되었던 거죠. 네 아이들이 만약에 가군에서 결과가 안 좋으면 나군에서 삼성 장학금을 받으니까 그냥 받고 빠이빠이 반수 그래서 이렇게 끝나면 다 이탈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실제로 올해는 이 기준이 확 올라가 버린 거죠. 그럼 실제로 이 결과는 어떻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을까? 합격선이 내려갈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는 거죠. 가군은 어차피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원래 변동이 별로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나군은 내려갈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런 게 사회현상이라는 거고 두 번째 얘기할 건 저번주 주말까지 저쪽 코엑스에 상담 인파가 11만 명이 모였대요. 그래서 다 상담을 하는데 제가 굉장히 친한 한양대 팀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일요일 날. 와 그때 제가 토요일 날 했구나. 노량진 설명회를 제가 하기 전에 전화를 하면서 거기 분위기가 어때요? 무슨 기상특파원처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사람 너무 많아서 죽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제가 질문했어요. 올해 근데 이과 애들 재수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팀장의 말이 걸작이었어요. 어떤 아이가 딱 상담을 왔대요. 점수를 쫙 보다 보니까 한양대학교 맨 밑에 있는 생활과학대학 또는 간호학과가 되기가 어려워. 그래서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네 점수는 지금 우리 한양대학교에 맨 밑에 있는 학과를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차라리 안정권을 저쪽에 에리카 캠퍼스에 가면 화공과 관련된 학과 위에 있는 특성화학과가 있으니 거기다가 원서를 쓸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작년까지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대단체 사람들이. 근데 올해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이들이 내년에 다시 올게요. 하고 간대요. 그냥 실제로 올해는 이 자연계 친구들이 내년에 의대정원 1200명 늘어난다라는 게 엄청나게 혜택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많이 덤벼요. 그럼 이게 어떤 현상으로 벌어지는 거냐 실제로 아이들이 중간중간에 다 이탈을 해버리는 거죠. 그럼 이탈을 하는 친구들은 어떤 현상으로 원서를 집어넣냐면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 이런 현상으로 원서를 집어넣고 그냥 공부 시작하는 거죠. 뭔 얘기하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의외과를 가고 싶어. 근데 의외과 점수가 안 되고 연세대학교 시스템 생물학과 쯤 갈 수 있어. 그럼 만약 이 친구는 선택을 두 개를 해요. 시스템 생물학과 쯤 들어가서 내년부터는 의외과가 편입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무지하게 많이 늘어나요. 아직은 지금 확정 안 했는데 한양대학교가 30명이 조금 넘게 내년에 편입으로 뽑겠대요. 의외과를.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게 아 그럼 서울에 있는 대학교가 의외과로 뽑는 인원이 약 500명쯤 되겠네. 그때 아마 그쯤 될 것 같아요. 그럼 실제로 이 친구는 고민을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1학년 2학년을 끝내고 3학년 때 의대 내가 목표하는 의대 준비를 편입 준비를 해서 편입을 할까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고민을 할 때 이 친구의 기본적인 머리는 뭐냐 내가 재수 1년이 준비해서 안 되겠다 싶으면 굉장히 힘든 과정을 또 하는 게 자신이 없으면 이 선택을 하겠죠. 반대로 에이 씨 이번에 내가 시험을 평소보다 너무 못 봤어 무슨 과목을 안 돼 내년에 또 해서 갈 거야 두 가지로 나눠질 거예요. 그런데 이게 끝까지 정시 지원을 할 때 후자 재수 성향이 더 강해지면 곳곳에서 지뢰밭 같이 빵꾸 현상이 굉장히 많이 날 거고 실제로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외과에 대체를 할 수 있는 화학과나 시스템 생물학과나 연세대학교 생화학과나 이런 학과를 아이들이 선택을 해서 의대 편입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약대 편입을 준비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늘어나면 이 학과는 점수가 올라갈 거야. 유지가 될 거라는 거죠. 이게 실제로 어떻게 움직일지는 아직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기 때문에 이런 사회현상도 가만히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조금 고무적인 건 저희가 이제 서초메가스텔 오픈을 하면서 이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여기 지금 벌써 선행반 들어온 아이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럼 작년에 비해서 3배쯤 늘었거든요. 지금 숫자가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는 아 질르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질 가능성이 높을 거기 때문에 곳곳이 질려봐실 가능성이 높다. 라는 말씀을 잠깐 드리면서 108페이지로 잠깐 넘어가도록 할게요. 180페이지를 보면 우리 자연계 친구들은 자연계 친구들은 굉장히 세상을 사는데 자로 잰 듯이 세상을 살아요. 정말 소위 말해서 소신에 넘치게 모든 걸 결정합니다. 그런데 문과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하신 상담이란 거 이런 걸 저를 쫓아다니는 분들도 자연계는 거의 없어요. 문과는 막 난리가 나.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문과 아이들은 문과 아이들은 학과에 대한 장벽이 별로 없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동국대학교 북한학과라도 동국대를 들어가고 싶어요. 내가 이화여대 기독교 학부라도 들어가고 싶어 하고 연세대학교 사회체육학과라도 스포츠 레저학과라도 들어가고 싶어요. 문과 아이들은.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복수 전공이 쉽기 때문에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문과 아이들. 여러분들하고 문과 아이들하고 대학생활에서 공부 방법이 좀 다른 게 여러분들은 대학교 1학년에 딱 들어가면 무슨 고등학교 때 공부한 것만큼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친구고 문과 아이들은 대학교 1학년에 딱 들어가면 술로 살아요. 술로. 그래서 연세대학교 앞에 가서 바닥에 널브러진 친구들을 보면 다 문과 아이들이야. 패턴이 다르다라는 거죠. 또 하나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이 자연계 친구들은 복수 전공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이 있어요. 왜 거부감이 있냐. 제일 전공을 쫓아가기도 쉽지 않거든요. 내가 원래 선택한 전공도 쫓아가기 어려운데 뭘 또 하나 또 하려고 하면 이거는 둘 다 쫓아가기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학과에 대한 충성도가 문과 아이들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대체제 학과는 어느 정도 이동을 해요. 그럼 예를 들면 대체제라는 게 뭐냐. 우리 아이가 전기전자를 가고 싶어. 그럼 전기전자가 조금 안 되면 그 밑에 예를 들어서 신소재 뭐 이런 거를 고민을 하거나 기계 이런 걸 고민해도 별로 크게 부담 안 해. 밑으로 내려서 컴퓨터 과학과 여기까지도 그냥 내려갈 수 있어. 이런 대체제는. 근데 전기전자 생각하는 아이가 갑자기 대기과학과 이렇게는 이동을 안 해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심리적 장벽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합격선을 가만히 보면 대체가 가능한 학과는 합격선이 어느 수준이 나오고 이게 점수가 확 올라갈 때도 있고 원래 수준대로 나올 때가 있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밑에 있는 학과는 생각보다 점수가 많이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문과는 그게 아니라 갑자기 도고동문학과가 경영학과를 막 이기기도 해요. 작년에 고려대학 그런 대학이 경영, 전경이 점수가 제일 낮았어요. 밑에 있는 학과가 다 올라가. 특성이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머릿속에 또 하나 고민을 하셔야 될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과 아이들과 비슷한 성향을 가진 아이가 있어요. 작년에 어떤 아이가 나는 무조건 서울대를 가고 싶어요. 남자아이인데. 그래서 너는 갈 수 있는 데가 의류인데 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 가고 내는 어디 쓰면 돼요?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수준은 무조건 합격. 최초. 그것도 이 친구가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를 딱 썼어요. 합격. 나군에 서울대 의류를 딱 쓰더니 합격. 그러더니 연세대를 싹 버려버려요. 의류를 갔어요. 너 여기 왜 가는데? 그랬더니 전 서울대가 좋아서요. 이런 아이 간혹 있기는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많지 않다라는 게 이과의 특징이라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러다 보니까 어떤 양상이 또 벌어지냐. 우리 자연계 친구들은 굉장히 먼저 고정관념을 만들어놔요. 어디를 써야 되겠다. 어디 이하는 안가. 이런 고정관념이 딱 만들어져 있어서 이 자연계 친구들의 가장 큰 특징이 눈치 작전을 싫어해. 최고 위에 있는 대학교 몇 개를 빼고 의대를 갈아이들 몇 명을 빼고 이 위에 빼고는 눈치 작전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핵방구가 곳곳에서 생겨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잘 고민하시는 게 올해는 특히 올해는 중위권 대학부터는 점수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대학교가 빈번하게 발생을 할 거예요. 왜 빈번하게 발생을 할 거냐. 이 선택형 수능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위에 아이들한테는 점수가 낮아 보이지 않지만 점수가 조금만 밑으로 내려가면 굉장히 시험을 못 본 것처럼 보여요. 특히 밑으로 조금은 내려가면 반영 비율이 다 뭐가 높냐면 수학, 영어가 높아요. 건국대, 동국대 이상의 대학교로 내려가면 모조리 다 수학, 영어 반영 비율이 높습니다. 근데 수학은 그렇다 쳐도 영어라는 과목은 작년에 60만 명이 봤는데 올해 40만 명이 봤어요. 그럼 작년에는 100분위를 80 맞으면 상위 20%잖아요. 그럼 12만 등쯤 되는 거죠. 60만 명이 봤을 때는. 근데 이번에는 100분위 70을 받아야 40만 명이 본 거니까 12만 등쯤 돼요. 맞지 않나요? 그러면 작년 100분위 80과 올해 100분위 70이 영어 과목은 똑같습니다. 여기에 단서가 하나 있어야 되는 거죠. 100분위 70 이상의 아이들은 단 한 명도 A로 이탈하지 않았다. 라는 가설만 설정이 딱 되면 똑같다는 거죠. 실제로 100분위 70 이상의 아이들은 영어 A로 이탈한 아이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적어요. 누가 이탈했냐면 문과 애들 중에서 일부 교대 가려고 하는 아이들. 경인교대나 일부 교대들이 A에도 되는 대학교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점수가 굉장히 많이 내려가는 거죠. 뭐가요? 영어라는 과목이. 근데 이 영어라는 과목이 반영 비율이 높아. 근데 표준 점수라는 체제로 반영을 하면 점수가 생각보다 덜 내려가요. 근데 100분위로 반영을 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80짜리가 70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작년에 어느 대학교가 100분위 80쯤 되는 아이가 들어가는 학교야. 그럼 상담을 할 때 우리 대학은 80쯤 되는 학교예요. 라고 소개를 하겠죠. 그럼 80쯤 되는 아이가 가서 상담을 하면 불안 불안해 보이죠. 근데 실제 결과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중위권 대학교는 펑크날 가능성이 꽤 많다. 아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건 탐구도 중위권 아이들은 시험 잘 보기가 어렵다. 그럼 탐구 반영비를 높은 학교가 어디냐. 인하대학교. 중위권 대학교 중에서는. 그렇지 않나요? 이 레벨에 있는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이런 대학교는 탐구 반영비를 높아. 그럼 이게 아이들한테 유리하게 작용을 할까? 이런 고민을 쭉 해보셔야 되는 게 이제 또 고민하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이제 108페이지 내용이 모집 군별 내용이 나옵니다. 모집 군별 내용이 나오는데 이 얘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예시를 의외과로 쭉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의외과를 가만히 보면 의외과를 가만히 보면 가군, 나군, 다군 저 오른쪽에 회색으로 모집 인원을 딱 비교해 봤더니 차이가 거의 없어요. 가군이 조금 많고 나군과 다군도 차이가 없어. 이걸 지역 쪽으로 쪼개보면 지역 쪽으로 쪼개보면 차이가 꽤 크죠. 서울, 경기권에 있는 대학교는 다군에서 의외과를 선발한 대학은 아주대밖에 없어요. 그렇죠? 지역별로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 또 하나 고민을 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 인원이 별로 차이가 없네? 이렇게 고민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되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남대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전남대학교가 반영 비율이 제 기억에 2332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가군에서도 뽑고 나군에서도 아이를 뽑죠. 그런데 전남대학교가 매년 합격선이 꽤 높아요. 왜 합격선이 높냐라고 질문을 하면 의대 중에서 국공립대 의대는 전남대 의대, 충북대 의대, 서울대 의대 몇 개 없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라권에 있는 아이들이 공부를 생각보다 잘해요. 이번 수석한 애도 목포 홍일 고등학교이고 원래 전라도에 있는 학교가 전라도 특히 광주 지역이 공부에 한 맺힌 동네예요. 또 공부에 한 맺힌 동네가 어디냐면 대구 이런 등의 지역이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많은데 이 전남대가 의대가 전라남도의 유일하게 뽑는 의대야. 그렇잖아요. 전라북도의 원광대 의대가 있고 그럼 실제로 학생들이 고민을 하겠죠. 성적대가 꽤 괜찮은 아이는 꽤 괜찮은 아이는 가군의 연대 의대 성균관대 의대 울산의대 고려대 의대 한양대 의대 중앙대 의대 선택할 여지가 많으니 이 대학교가 다 2323의 수학과 반영비를 높은 학교가 되게 많은데 와 여긴 분산되니까 여기다 도전을 해. 그럼 이 아이는 나군에 서울대를 쓸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전남대 의대 쓰겠죠. 그러면 합격선이 올라가죠. 지역적으로 혼자 뽑는 대학교니까. 그런데 저쪽에 대구에 가면 의대가 많아요. 그죠? 의대가 영남대 의대도 있고 개명대 의대도 있고 대구 가톨릭대 의대도 있고 대구 경상권에만 의대가 꽤 있어. 부산에도 있고 인재대 의대도 있고 고신대 의대도 있고 의대가 많으니까 이 경상권은 인구 밀도가 높기는 하지만 분산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선발 방법에 따라서 분산을 하는 거죠. 내가 100분위가 좋으면 100분위 대학 표준점수가 유리하면 표준점수 대학 반영 비율에 따라 움직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막 아이들이 분산한다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 고민을 해주셔야 될 건 우리 아이가 점수가 간당간당하다라고 하면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을 고민하면서 원서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고민하면서 원서를 쓰다 보면 조금 내 점수가 모자르더라도 합격의 영광을 누릴 수도 있고 어떤 아이는 점수가 될 것 같았는데 떨어지는 경우도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방금은 제가 의대를 가지고 설명드린 거고 내 현실에 맞게 이런 걸 잘 전략을 짜주셔야 된다는 거죠. 모든 학생들이. 그 다음에 원서업수 마감 시간이 있어요. 원서업수 마감 시간이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대가 제일 먼저 마감을 해요. 서울대는 원서업수 마감을 5시간 4시간 전에 이제 우리는 여태까지 경쟁률을 보여주고 나머지 4시간 동안은 여러분들이 고민하신 다음에 원서를 쓰세요 라고 경쟁률을 닫아버려요. 근데 이 4시간 5시간 전에 경쟁률을 딱 열어보면 경쟁률이 높은 학과는 딱 하나입니다. 의외과 또 있어요. 수학과 두 개는 경쟁률이 나와요. 근데 나머지 학과는 다 0.6대 1 에서 1.5대 1 사이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실제로 사람들이 경쟁률을 딱 봐봐야 아무 느낌이 없어요. 뭐야 다 미달이네. 그럼 실제로 아까 대표사 그 얘기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온라인으로 원서 접수를 하지 않을 때는 창구에 가서 뛰어가서 원서 접수 해야 될 때는 사람이 많은 대가족이 승리해요. 집에 핸드폰이 많으면 돼. 근데 지금은 10초면 클릭하면 원서 접수가 돼버려. 그럼 지금은 마지막까지 다 고민하는 거죠. 그 밑에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맨 밑에 있는 학과라고 생각되는 학과가 경쟁률이 안 나와. 만약에 그럼 사람은 거기다가 다 때려넣습니다. 그 점수 주변에 있는 애들은 간다 1점 모자른데 2점 모자른데 이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딱 맞는데 1점 남는데 이런 아이들이 막 몰려가요. 근데 내 점수가 택도 없어. 보편적으로 봤을 때 메가스턴에도 안 된다고 하고 대성에서도 안 된다고 하고 진학스턴에도 안 된다고 해요. 그럼 이 아이는 밑으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 얘는 어딜 가려고 하죠? 위로 그냥 질러버리는 거예요. 위로 질러야 추합이라도 빠지고 그죠? 무서워서 안 쓰고 이런 경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수학과라는 학과는 대체제가 없는 학과예요. 나는 수학과를 가고 싶어요. 이런 아이가 이 아이한테 야 첫 글자가 똑같다 수의외과 가자. 안 가. 근데 화학생물공학부 생명과학과 화학과 등등의 학과는 아이들이 봤을 때는 대체제예요. 별로 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되는 학과죠. 여기에 농대까지 비슷한 학과가 또 있어요. 그럼 아이들의 선택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때 사람들이 이 자연계 친구들이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방식이 뭐냐. 그때까지 경쟁률이 높으면 부담스러워요. 아 여기는 우수한 아이들이 많겠구나. 그래서 피합니다. 근데 여기가 경쟁률이 높았던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나는 그 학과의 매니아야. 근데 끝나는 게 아니라 원서를 집어넣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면접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나는 수능으로 통과하는데 별 문제 없으니 빨리 면접으로 공고히 다져야지 이런 친구들이 자신 있게 늦는 거예요. 또는 성적대가 정말 낮은 아이가 또 그냥 넣고 재수하는 거야. 여기 반수 선행반 다니고 있어서 어디서 늘 시간이 없어. 그래서 아무더가 던지고 늦는 한 애들. 근데 이걸 보면 착시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자꾸 사람은 낮은 쪽으로 낮은 쪽으로 임하려고 노력합니다. 실제로 이것도 잘 고민을 하셔야 돼요. 사람의 생각이 내 생각과 똑같다라고 판단되는 행위는 대학입시에서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내 판단의 기준이 다른 사람하고 반대로 가야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특히 원소 협수가 서울대 연대 고대가 날짜가 다 달라요. 그럼 실제 상위권 아이들 공대 쓰는 아이들 부터도 이 날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스러운 거죠. 고대 망할놈이 고대가 왜 21일날 마감하는 거야. 그럼 실제로 널까 넣지 많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하는데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경쟁률이 낮아 보이면 자꾸 넣고 싶어. 또 우리나라 사람은 중국 사람하고 달라가지고 성격이 급해. 중국 사람은 애 기다려. 만만 뒤데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스타일이 있어서 지금 보이는 경쟁률이 낮아 보이면 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해진다는 거죠. 그럼 여기가 경쟁률이 확 쏟아버리면 연세대학교로는 대학교를 넣을 아이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죠. 한양대 위에 깔을 넣을 아이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죠. 그럼 실제로 지금 대학을 어디를 넣을까 고민해야 되는 건 뭘 고민을 해야 되냐. 내 점수로 누가 봐도 여기는 안정권이야 라고 생각되는 대학교는 지금 결정을 해놔도 되죠. 다른 대체제가 그 군에서는 없어. 만약에 이런 친구들은 넣어야죠. 그럼 예를 들어보면 이과 이들 기준으로는 가군의 성균관대쯤 쓰고 싶고 나군의 중앙대쯤 쓸 아이는 다군에 쓸 데가 없어요. 서울 시립대를 쓰고 싶은데 너무 높아 보여요. 건국대 인기학과도 어려워 보여요. 그럼 실제로 이 다군은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는 거예요. 이 아이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학교를 좀 낮추거나 학과를 낮춰서 그냥 집어넣어야죠. 그럼 이 아이가 고민해야 되는 건 뭐예요? 가군하고 나군은 고민을 해주셔야죠. 아 그럼 이 원서 썼을 때의 가장 원칙은 내가 한 개의 군은 빨리 접는다. 왜요? 사람은 세 군데를 다 들고 고민하려고 하면 머리 터져요. 그러니까 하나 정도는 먼저 던져야죠. 이 던질 때는 가장 내 점수로 부합되는 대학교를 하나를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연계는 생각보다 폭발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 점수대랑 그대로 유지되거나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자연계는 그냥 누구나 다 봤을 때 된다고 얘기하면 넣으면 대부분 안전권이에요. 그럼 나머지 두 개를 가지고 고민을 해야죠. 그런데 고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경쟁률인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위권 대학교의 경쟁률은 경쟁률 가지고만은 판단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끝까지 본인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어디를 쓸까를 결정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런데 학교 레벨이 중앙대 밑으로만 내려오면 원서를 다 던져요. 아이들은 왜요? 거기가 안정이라고 생각하고 늦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실제 경쟁률이 어느 정도 나와 그런데 막판까지 경쟁률이 안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작년에 서울에 있는 대학교 중에서 경쟁률 제일 낮았던 대학교는 숭실대요. 가군 2.8대1 그래서 쓰면 웬만하면 붙었어요. 얘 성적을 묻지 않아. 성적이 낮아도. 그 전년도에 제일 경쟁률이 낮았던 곳은 이나 대 나군. 경쟁률 2.5대1.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질까? 이 우리 이과 친구들은 심각하게 이런 고민을 안 해. 맨날 모든 걸 수학 풀듯이 과학 공부하듯이 딱딱 떨어지는 것만 하다 보니까 아씨 뭐 경쟁률 보려고 짜증나. 그런데 문과 애들은 그런 사회 현상을 재밌어해서 경쟁률 법에서 끝까지 막 보는데 이과 애들은 안 그래. 그래서 대박 방꾸나는 데가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내 점수가 조금 모자른 친구는 성향을 문과 스타일로 조금 바꿔주세요. 그래서 끝까지 본인이 안 되면 문과 출신인 엄마가 해주시든지 문과 출신인 아빠가 해가지고 조금 경쟁률을 보고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저희 임원분 중에 하나가 애가 공주 한일고등학교를 이번에 졸업을 했어요. 내신이 6등급이 넘어가요. 수능을 수능을 봤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회가 나는데 89 라인에서 위아래로 다 있어요. 점수가 89, 87, 91, 88 뭐 이래요. 성적이 4개가 거의 고라. 그래서 제가 성적을 딱 보는 순간 우와 이거는 얘가 수학력이 생각보다 조금 높아서 건국대는 되겠다. 그래서 건국대 안정 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안가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질르면 너 무슨과 갈래? 그랬더니 컴공이요. 이런 거예요. 질르면 경희대 정보디스플레이 라고 얘기했어요. 안가요. 이런 거예요. 야 이 새끼야 너 어디 갈 건데? 그랬더니 지금 제 생각은 성균관대 전자전기 컴퓨터 이하는 안 갈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럼 재수해라. 그랬어요. 그냥. 실제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중의 하나는 관심 대학이 있고 관심 아닌 대학교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이 자연계 친구들이 보는 관심 대학교는 성대까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져요. 중대까지도 관심이 되게 높아. 이런 데는 빵꾸가 나도 조금 내려가요. 얘 점수는 절대값이 너무 모자랐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제가 설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너 그러면 내년에 어느 대학교를 목표로 하니? 라고 물어봤어요. 네 친구가 못 가도 연고된 가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어요. 너 공주안일고대학교에서 몇 등 했니? 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120등쯤 했대요. 자연계 150명 중에서. 그래서 아 그렇구나. 너 중학교 때 몇 등 했니? 중학교 때 전교 4등 했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 중학교 때 너를 학교 선생님들이 다 알았겠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럼요. 다 알았죠. 공부 잘하는 아이로. 너 공주안일고대학교에서 너를 아는 선생님 누가 있냐? 다면 선생님밖에 없지. 가보니까 말을 안 해. 세상을 사는 방법은 내가 수준이 조금 떨어지는 대학교를 들어가서 거기서 내가 만족하면서 내 비전을 올리는 방법이 있고 굉장히 무시무시한 정글에 들어가서 치열하게 경쟁을 해서 도태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너는 제가 봤을 때는 네가 고3 현역으로 만약에 성균관대학교 전자전기 컴퓨터공학 분리가 합격을 완전 빵구가 나서 들어가도 너 지금 고등학교 생활이랑 똑같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 근데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우리나라 굉장히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대학의 서열을 가지고 아이들이 너무나 논쟁을 많이 해요. 내가 고3 애들이 하는 게 아니라 대학생들이. 저 제가 이런 배치표를 딱 만들고 나면 제일 먼저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오는 게 뭐냐면 입학처인데 입학처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 우리 대학교 애들이 총학에서 메가스터디 배치표를 사진 찍어가지고 총장님 메일로 보낸다. 니네 교수들 교직원들은 뭘 하길래 우리 대학교의 선호도가 이렇게 내려가게끔 만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실제로 대학은 이 배치표 때문에 무지하게 민감해. 그런데 실제로 이런 논쟁을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제조업체가 다 지역에 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메이저 있는 메이저 기업체가 삼성전자나 이런 기업체가 서울대, 연대, 고대 아이들을 꼭 뽑지 않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서울대, 연대, 고대 아이를 꼭 뽑지 않아요. 물론 뽑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뽑아서 어디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하냐면 연구직으로 활용을 해요. 대부분 석사학위를 받은 아이들을 뽑습니다. 나머지 애들은 인류대학교 아이들을 안 뽑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다 현장직으로 다 보내야 되는데 현장직으로 보내버리면 와 내가 연대공대 나왔는데 갑자기 거제도 가래. 삼성조선에 가래. 삼성조선 가라고 그러면 애들이 1년을 가. 어 바다 멋있구나. 처음에 막 있다가 1년 전에서 나와버려요. 그래서 기업체들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뭐냐면 교육을 신입교육을 1년을 시켜놨는데 아이들이 도망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 맞게끔 아이들을 뽑아요. 그래서 실제로 학교 레벨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취업할 때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학과에 따라서 온탕, 냉탕이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내가 만약에 적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는 일반적으로 전화기를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게 뭐예요? 전자공학과, 화학공학과, 기계공학과. 이게 취업은 엄청나게 잘 되는 학과인 거고 나는 적성이 딱 뚜렷이 있다라는 친구는 적성 찾아가야 되는 거고 이런 고민을 조금 하셔가지고 끝까지 지금 올해 고등학교 3학년 친구가 수능 조금 못 봤다고 학생이 기죽으면 안 돼요. 지금 대학을 어디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은 4년이 더 중요한 거니까 이 시험 끝난 거예요. 그렇죠? 끝난 거니까 지금 조금 패러다임을 바꿔가지고 내가 한 단계 한 단계 비전을 하기 위해서 나를 어떻게 가꾸어 갈 것인가 이런 고민을 수능 원서 접수가 끝나고 나면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 원서 접수는 어찌됐건 끝까지 최선을 다해가지고 내 점수에 맞춰가지고 잘 지원하셔서 올해 꼭 좋은 결과를 얻으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전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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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